여기가 산이요? 어 이게 산이잖아 하다올 때 도둑매 내려갔어요 하다올 때 도둑매 내려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 잡아봐 어우 너무 예뻐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뻐 어우 반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뭐야? 나방이 지금 힘이 없네 움직이들 나방이 졸린가 봐 나 개구리 보려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 이리 봐 응 너 뭐야? 날파리야 안녕 날파리 안녕 항아 간다 날파리 안녕 얍 얍 아빠 거미예요 거미 여기 거미야 거미 안녕 거미하는 게 좋니? 어 거미가 생긴 게 좋대 거미가 생긴 게 좋대? 고끼리 한 마디가 거미 두 개 그리라는 신나게 거미를 하다네 나무나무 제비가 좋아 좋아 랄랄라 다섯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두 마리 코끼리가 거미들에 걸렸네 다섯 친구 코끼리 다섯 친구 코끼리 다섯 친구 코끼리 다섯 친구 코끼리